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손을 잡고 호남 KTX 2단계의 무한공항 경유 노선안에 합의하고 내년도 예산을 늘리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무한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무한공항을 거쳐가게 하는 호남 KTX 2단계 노선안에 합의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무한공항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안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무한국제공항을 국토서남권 허브공항으로 육성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무한공항을 경유해서 목포까지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선 확정과 함께 호남 KTX 2단계 예산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호남 KTX 2단계 노선 예산이 154억 원만 반영돼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도 함께 증액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청을 합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KDI의 사업적정성 재검토 용역 결과와 지역 여론 등을 토대로 호남 KTX 2단계 최종 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무한공항 경유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협치의 정신을 제대로 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KBC 서울방신본부 신익환입니다.